그러니까 그때 되게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년도입니까? 딱 그 연도수 하면 노래 대충 나와요. 그럼 2000년도인가 2001년? 2000년, 2001년. 몇 명이 불렀어요, 일단 그걸 알려주세요. 두 명입니다. 두 명? 정말 플레이 투 더 스카이가 그때 나와요? 컨츄리 꼬꼬지. 두 명이면 컨츄리 꼬꼬예요. 그때 가니 뭐. 그때 뭐 저 뭐. 오 해피데이. 맞죠? 바로 가니라고 하셨는데. 오 가니. 마을 마니 마니 아주 마니 마니. 웨그아. 맞습니다. 했었는데. 하여튼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조금만 한번 랩을 조금. 힘드실까요? 어, 제가. 어. 그. 아, 그러게요. 한번 좀. 네. 오 가니. 제가 다른 거 시켜주시면 다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춤이나요? 아, 이건 안 돼요? 춤이요? 네. 뭐 탕후루 같은 거? 어, 그거. 뭐 티라미슈케. 이게 납니까? 어. 그러니까요. 어, 그게 나아요? 아니요. 모르겠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웨그아. 웨그아. 이게. 저의 경험을 봤을 때 앞에 있는 부끄럼의 창을 한 번에 빵 깨면 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서. 맞아요. 네. 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 가니가니. 해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날 떠나가다니. 옆에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춰주면 출 수는 있나요? 날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해서 떴잖아.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좀 해야 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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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냐면 태구 씨가 이러다가 녹화 주고 가려. 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내가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아니 휘파람을 잘 불어요? 아, 네. 휘파람. 어? 아, 그래요? 네. 막 잘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종종 불렀었는데. 아, 그러면 이 오가니를 휘파람으로. 네. 머리 아파요? 입술이 약간 떨려가지고. 잘 됐던 것도 안 돼. 입술이 마르니까. 저도 휘파람 굉장히 좋아. 엄청 좋아요. 같이 물어볼까요? 어, 네네. 그만하세요. 저랑 휘파람 동호회 하나만. 그만하죠. 선생님, 그만해. 지금 동호회. 옆에서 소리 들었는데? 소리가 맑으신데. 브라이데이. 네. 네. 네.